요! 워스 굿!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x7 칠린입니다.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또 하나의 꽂히는 비디오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녀에 대해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칼앤씨씨 라는 대만 아르비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피처링에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대만 래퍼 오즈이가 참여를 한 유스투핏라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번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합니다. 그녀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간략하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녀의 예전 랠리즈된 곡 중에는 저희 한국 래퍼인 주노플로우와 콜라보를 했던 비디오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눈길이 많이 갔었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게 된 거는 뮤직비디오의 독특한 컨셉과 음악적인 유니크한 바이브였어요. 분명히 어떤 R&B 힙합의 느낌이긴 한데 약간 대만 중국 약간 이런 쪽의 어떤 문화적인 바이브가 뮤직비디오에 좀 있어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힙합 R&B 뮤직비디오의 표현 방식과는 이 비디오는 조금 달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악도 마음에 드는 데다가 뮤직비디오의 컨셉마저 독특해서 저의 시선을 확 잡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녀가 누군지 알아가는 차원에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렌씨씨 유스투핏 피처링 오우씨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봅니다. 야오케이 레츠 게린 투 그 중국 무술 영화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되게 느낌이 고혹적이고 목소리는 되게 섹시하다. 뒤에 댄서도 이거 뭐야? 강시 컨셉인가? 옛날에 저희가 중국 영화에서 봤던 강시 그 느낌이죠. 뮤직비디오가 되게 뭔가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녀의 어떤 이런 몸짓도 그렇고 약간 저는 눈을 보니까 굉장히 조금 뭔가 이렇게 뮤직비디오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인상깊네요. MJ가 나오고 문워킹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잭슨을 얘기는 하는 것 같네요. 되게 멋있다. 이 비디오 뭐지? 아까 강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뭔가 귀신에 홀린 사람들인 것 같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힘으로 해결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그녀의 목소리가 R&B적인 느낌도 있는데 되게 소울풀한 느낌도 있어서 좀 놀랍네요. 약간 음색이 제가 좋아하는 요즘 R&B가수 중에 티아나 테일러가 있는데 티아나 테일러의 음색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비트도 너무 좋았어. 카렌시스의 유스두피드 피처링 오즈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진짜 유니크한 컨셉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 막 부적이 나오고 강시가 나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아 재밌네요. 저는 여기서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거는 그녀의 어떤 퍼포먼스 눈빛, 제스추어, 목소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되게 섹시한 느낌이에요. 약간 제가 티아나 테일러 같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소울스윙어 막 질스카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바이브를 갖고 있어요. 중국 특유의 그 복장 그걸 뭐라 그러지? 약간 그런 걸 입고 있고 섹시한데 뭔가 절제된 느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비트도 진짜 특이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x7 7일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변, 좀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 I'll see you next time.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